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부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아침에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일어나세요. 마지막 러는 오기 족삽이에요. 러 없으면 말투 좀 쓰세요. 하오쿤. 치 부 라이. 하오쿤. 치 부 라이. 하오 여기서 넘는 듯이 배워. 쿤. 졸입다. 하오쿤. 졸여요. 치 부 라이. 뭐 일어난다. 치 부 라이. 보능 치 라이 아니구. 치 부 라이. 러 하세요. 랑 워 자이수 5분 중. 7点的时候叫我. 랑 워 자이수 5분 중. 7点的时候叫我. 랑 워 나에게. 랑 워 자이수 4분 중. Earthill Run running. 랑 워 자이수 5분 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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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七点的时候叫我 五分 더 잘 테니 일국실에 깨우주세요 吃了早饭 再走 吃了早饭 再走 吃了早饭 아침 먹고 通차 일 再通차 첫 번째通차 끝나고 두 번째通차 시작하세요 吃了早饭 再走 아침 먹고 가세요 来不及了 我得走了 来不及了 我得走了 来不及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来不及了 有기 러는 오기 족사 이해하시면 돼요 我得走了 得 해야 한다 走 갔다 我得走了 来不及了 来不及了 我得走了 来不及了 来不及了 吶 chor 你은 já 我的钱包哪儿去了? 我的钱包哪儿去了? 哪儿去了? 어디 갔어요? 在哪儿 밖으로 돼요? 아니면 去哪儿 다 괜찮아요? 我的钱包哪儿去了? 내 직업 어디예요? 我的车钥匙呢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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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키는? 내 차키 어디에 있어요? 我的车钥匙在哪儿? 例えば요? 快点儿帮我找找,我快迟到了 快点儿帮我找找,我快迟到了 快点儿搬离 帮我 남대 도와주세요,找找, 찾다 我快迟到了 快, 구 迟到, 치각하다 快点儿帮我找找,我快迟到了 빨리 찾아주세요, 나 늦겠어요 这件衣服有味道,没法穿了 这件衣服有味道,没法穿了 这件衣服, 이五十 有있다 味道,味道, 다 돼요? 四層四層 같이 있을 때는 마지막四層는 항상 경성로 박和서 얘기해요 味道,味道,味道, 냄새 이 옷은 냄새나서 입을 수가 없다. 나 화장실 가고 싶다. 방청소 화장실 가다. 아이, 공차走了. 아이, 공차走了. 버스가 갔어요. 하이 시 다쳐 추바. 하이 시 다쳐 추바. 다쳐 택식 잡다, 택식 탔다. 하이 시 뭐 뭐 바. 이거 하자, 이거 합시다. 이거 해는 게 더 난다. 이런 말투 가지고 있습니다. 하이 시 다쳐 추바. 그냥 택시를 타죠. 어저 수 없다는 느낌 있어요. 하이 시 다쳐 추바. 하이 시 다쳐 추바. 하이 시 다쳐 추바. 카페. 똑같아요. 그냥 간단하게 매 시 얘기할 수 있어요. 게이 시 다쳐 추바. 하이 시 다쳐 추바. ls 때еч obligate 구멍 garder. 내가 한번 쉬워. 비 range. 를 who hasNPCB lights. 하이 시다. 하이 시 다쳐浅을 하자. 하이 시 했을냴. 하이 시 다쳐. 하이 시원 datos. 하이 시에 좋아. 하이 시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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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的钱包哪儿去了? 我的车钥匙呢? 我的车钥匙呢? 快点儿帮我找找, 我快迟到了。 快点儿帮我找找, 我快迟到了。 这件衣服有味道, 没法穿了。 这件衣服有味道, 没法穿了。 啊,肚子好饿, 啊,肚子好饿, 我想上厕所, 我想上厕所。 唉,公车走了, 唉,公车走了, 还是打车去吧, 还是打车去吧。 好困啊,不想上班, 好困啊,不想上班。 给我一杯美式, 给我一杯美式。